오늘은 주로 영남 지역에 강한 비가 집중되겠습니다. 비구름대가 동쪽에 위치하면서 현재 영남에 시간당 10에서 20mm의 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부산과 경남 양산에는 호우경보가 발효 중이고요. 경북 동해안과 경남, 제주 산지로도 호우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영남 지역에 많게는 200mm 이상, 강원 영동 북부와 전남 동부로도 12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비가 내리는 동안 시간당 30에서 70mm에 달하는 물폭탄이 쏟아질 수 있겠습니다. 한편 수도권을 포함한 서쪽 지역에서는 소강 상태를 보일 때가 있겠습니다. 오늘 제주와 영남 해안에는 순간초속 15m 이상의 강풍이 불겠습니다. 시설물 점검 꼼꼼하게 해주시고요. 오늘 낮 기온은 서울이 29도, 청주와 전주 31도, 대구는 28도 보이겠습니다. 이번 주말에는 동해안에, 또 다음 주 초에는 다시 전국에 비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